손 마사지기 온열 공기압 울림 손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릴렉스파 목어깨 마사지기 3D 텐션 목어깨 안마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안마기에요. 간단한 조작 방법과 3가지 안마 모드, 강도 조절, 온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. 우선 충전식으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고객님들께서는 집에서 피로를 풀고 싶을 때,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안 어깨가 뭉칠 때, 또는 차 안에서 장시간 운전 후 피로를 풀고 싶을 때,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하실거에요. 이렇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릴렉스파 목어깨 마사지기 3D 텐션, 목어깨 안마기,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거에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레디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 손 마사지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손목과 손가락을 편안하게 마사지해주는데, 강도 조절이 가능하고 온열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. 손목 풍증이나 피로를 느낄 때, 이 제품을 사용하면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줄 수 있답니다. 또한, 휴대성이 좋아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,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마사지를 즐길 수 있어요. 손목을 편안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에요. 레디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 손 마사지기는 효과적인 마사지와 간편한 사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. 손목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마사지에 힐링 효과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, 메디니스 휴먼 터치 핸드케어 손 마사지기를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비타그램 온열 공기압 요인 손목 마사지기 VGWPT-1000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손목을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데, 손목이 시큰시큰하거나 가끔 아픈 분들께 추천해요.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손목에 부담을 많이 받는 분들께 특히 좋을 거예요. 이 마사지기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서 강도를 자신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, 온열 기능도 있어서 사용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. 우선이라서 어디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, 충전도 휴대폰 충전기와 호환되어 편리해요. 그리고 발목 마사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답니다.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서 손목이나 발목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하고 계시다면, 이 제품으로 편안한 마사지를 경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